우리 한국가수연합회 중앙회 회장이시고 이번 가을 밤의 가을 퍼레이드를 처음부터 기획하시고 불신양면으로 애써주신 정동진 중앙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들이 잠들듯 믿고 엊그제 가봤던 능력이 잠들듯 믿고 엊그제 가봤던 능력이 이제와서 이 금디디를 그리스마는 이 금디디를 그리스마는 이 금디디를 베니마트 꿈을 꾸면서 그 선물을 살아왔는데 당신과 나의 자리에도 너무 많이 보였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갈사람 떠나야 할사람 정동진 중앙회 회장 정동진 중앙회 회장 멀리 마치 꿈을 꾸면서 글쎄요 살아남는 느낌 다시 한자리에는 눈물한 노래처럼 맘에서 바람으로 발사랑 깔아라 저 하늘이 무너지네요 저 하늘이 무너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